네,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억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 워싱턴 정치계에 눈이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태의 파장이 어느 정도 확산될지가 증가하는 비상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면서 파장이 워싱턴 정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어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사태 압력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전 앱스타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 관할 검사장이었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들은 고록스러운 입장에 몰렸습니다. 어제 뉴욕 남부지검은 14살 미성년자를 포함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로 앱스타인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선극기에 나섰습니다. 모두 앱스타인의 성범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것은 어코스타 연방노동부 장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남부지검장이었던 어코스타 장관은 당시 앱스타인의 성범죄가 드러났으나 감형 협상으로 결국 2008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